지난해 울산 지역에서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이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역 부동산 가격은 19주 연속 오르는 등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경제브리핑 서학영 기자입니다. 지난해 울산 지역의 개인 파산 신청이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방법원에 신청된 개인 파산 접수는 1116건으로 전년보다 11.9% 늘었고 법원이 월별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울산 지역의 개인 파산 신청이 1000건대를 넘어선 것은 조선업부랑이 극심했던 2016년 이후 3년 만입니다.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신청하는 개인 회생 접수도 지난해 3739건으로 전년보다 10% 넘게 증가했습니다. 울산의 아파트 값이 19주 연속 상승하는 등 부동산 경기는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.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울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.1% 올랐고 불황이 가장 심했던 동굴을 포함한 모든 구군에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.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울산 지역 미분양 주택도 1,269가구로 전달보다 7%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SO1은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4,492억 원으로 전년보다 29.8%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지했습니다. 매출은 24조 3,9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.2% 감소했고 순이익은 865억 원으로 66.5% 줄었습니다. 4분기 영업이익은 386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흑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.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.